하나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고요한 날심에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성난 파도처럼 몰아치는 삶의 격정에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뭔가를 붙들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 불안과 초조함 속에서 조바심을 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외부적인 상황들에 어느새 마음의 평정을 잃어버렸습니다 통제밖의 일이 조금만 생겨도 한없이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주님 이 순간 불안하고 떨리는 마음을 다잡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여우와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불안전한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며 나의 세미한 음성도 귀를 기울여 듣고 계심을 또한 믿습니다 잠잠히 주를 바랄 때 주를 향한 그 믿음이 새로이 솟아나게 없어서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흔들리는 내 영혼을 잠잠게 없어서 나의 구원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온 마음으로 찬양하며 주가 주시는 평안으로 가득하게 없어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늘 주님께 요청하는 것이 많습니다 먹을 걱정, 입을 걱정, 자녀 걱정, 회사 걱정 교회 걱정, 나라 걱정 등 수많은 걱정과 근심들에 둘러싸여 주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나는 새를 보라고 말씀하시며 아무 염려 말고 먼저 주의 나라와 을을 구하라고 하셨지만 우리의 기도는 돌아보면 늘 땅의 것들에 머물러 있을 때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이 같은 염려와 걱정들도 공유롭게 여기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작아서 이 땅의 것들을 놓고 기도하더라도 보혜사 성령께서 중보하여 주시고 적절한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런 작은 믿음에만 머물지 않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에 머물지 않고 주님 기뻐하실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들이 자라갈 수 있도록 하옵소서 말씀의 묵상과 기도의 생활이 단지 영적인 감동에만 머물지 않게 하시며 구원의 지식으로 자라가고 우리의 몸에 남아 행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없이 국률이 어기시는 아버지 하나님 세계 곳곳에서 들려오는 안타까운 소식에 오직 주님의 국률만을 강구합니다 군부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지만 아직도 해결될 기미가 없는 미얀마 소식 탈레반 무장 세력에 재섬령당한 그 아프가니스탄에 피난하라는 사람들의 아비규환을 보며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아픕니다 주님 이 세상을 국률하게 여겨 주옵소서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고 모든 야욕을 꺾으시며 순간이라도 하나님을 경애하게 하시는 그런 주님이심을 우리가 아우니 주님 국률히 여겨 주옵소서 세상 지도자들이 오늘도 선한 결정들을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한 생명을 살리고 그 생명을 지키는 일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최우선의 가치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상황의 장기하로 교회 공동체도 많은 시련들을 겪고 있습니다 예배당 문을 닫고 현장에서 예배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의 몸부림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마음껏 친교하고 교제하면서 누렸던 기쁨의 그 많은 부분들을 잃었습니다 주님 코로나로 찾아온 이 시간들이 교회 공동체가 마냥 위축되거나 위기의 순간으로만 흐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롭게 이후의 시간들을 준비하게 하시고 주님의 성도들 모두 더욱 이 공동체의 소중함을 알고 예배하는 기쁨이 온전히 회복되는 정금같이 나오는 부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엎드린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자녀들의 아픔과 고통 우리 주님께서 외면치 않으시는 줄 우리가 아오니 주님 그 크신 팔로 안아주시고 아픈 부위에 전능하신 치유에 손을 얹으사 주님께서 친히 고쳐 주시옵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김영진 담임 목사님 주님 특별하게 보호하여 주시며 항상 찢어지지 않게 하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인도를 구할 때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방향으로 교회 공동세를 담대함과 지혜로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가란 우리의 영혼에 생명의 물을 가득 채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는 그 인생의 수고로움 앞에 날마다 주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이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확인하는 시간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의 품 안에서 오늘 행복한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갈망합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옴 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미가서 6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1296쪽입니다 미가서 6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에 경고한 지대더라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길의 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국당에서 인도에 내어 종로를 타는 집에서 성량하였고 모세와 아룬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하방 발락이 있게 한 것과 볼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띔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유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소집한 재판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떻게 보면 예언자 미가는 검사 역할들을 담당하고 있어요 또 산들과 땅은 증인이고 또 배심원입니다 피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피고로 불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검사 미가를 통한 하나님의 변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변론은 재판에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산과 땅들을 증인과 배심원으로 삼으면서 네 백성 이스라엘의 옳고 그름을 따지며 이들을 지금 고소하겠다는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변론이 여러분 말씀 속에서 어떻게 이어지고 있습니까 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변론하면서도 답답함과 안타까움을 토로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변론하세요 사랑하는 백성들아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잘못했냐 내가 너희를 괴롭혔느냐 내가 너희를 지치게 했느냐 제발 대답해 봐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내가 너희를 괴롭게 하였느냐라고 하셨는데요 이 부분을 원어로 보면 이리 괴롭게 하다라는 것은 짐을 지게 하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너희에게 무슨 짐을 지게 했느냐라는 그러한 주님의 변론입니다 또 오늘 1절의 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변론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너희들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짐을 지게 해서 너희들을 지치게 한 것들이 있다면 그게 무엇인지 한번 진술해 봐라 라는 그러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무슨 짐을 지게 했느냐 하나님의 이 변론이요 참 의도치 않게 제게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그런 부담이 있죠 그게 뭡니까? 저에게 적용해 보면 욕망을 거슬러 사는 것에 대한 그런 말씀이 주는 부담인 것 같습니다 욕망하는 것 그 자체는 여러분 문제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욕망에 우리가 매일 때가 있습니다 욕망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점점 커져서 그 욕망에 붙들려 버린 그런 나를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역할들을 합니까? 우리가 이러한 욕망의 노예로 붙들려가지 않도록 거스르게 하는 역할을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든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체험했음에도 끝내 그들이 그 우상을 놓지 못한 이유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 욕망에 붙들린 그 상태를 벗어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우상을 나란히 붙들려고 했습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것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둘 다 놓고 싶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쩔 수 없이 지고 있는 그러한 짐처럼 그들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변론이 내게 큰 울림이 되었던 이유는요 이것이 바로 지금 내 모습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양손에 하나님과 우상을 나란히 이렇게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들려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저에게도 부담이 되고 또 짐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큰 짐이라도 지게 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변론하려 드는 그런 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변론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들리십니까? 욕망을 거슬러 사는 것에 대한 이 말씀의 부담이 여러분들에게도 짐처럼 그렇게 느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큰 짐이라도 지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 변론하려 드십니까? 이 하나님의 변론 앞에 스스로를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이 욕망의 노예로 더는 전락하지 않도록 거스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의 폭주 기간차에 더는 그 몸을 씻지 않도록 이끌어내는 역할을 이 말씀이 담당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무슨 짐을 지게 했느냐 이 안타까움을 토로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깨달음이 필요한 이들에게 꼭 그 영혼의 그 귀에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변론하면서 계속 하시고 있는 말씀은 사절을 보면 바로 이 복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강조하면서 반복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인도에 내셨고 속량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과거로 회귀하려 드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애타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까지 이어서 보면 내 백성아, 내 백성아 내가 너희를 인도하였고 속량하였음을 기억하며 기억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인도의 내심과 속량하심의 이 복음이 은혜로 여러분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며 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암흑이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 백성아 라고 그렇게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우연과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기억하는 신앙인들의 삶에는 저는 우연이라고는 없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인도해 내셨고 속량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과거로 회귀하려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주님은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아, 내 백성아 내가 인도해 내었고 속량하였음을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순간에도 기억하며 기억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애타는 별로는요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도 큰 울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통한 이들의 자각 또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어떤 분이셨는지 그런 깨달음을 통한 그런 이들의 어떤 고백이 진정성 있게 저는 말씀을 보면서 느껴졌습니다 이들이 마음 다해서 하나님을 다시 부르고 또 이들이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떤 모습으로 높으신 하나님께 다시 내가 경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8절의 오늘 본문의 그 말씀은요 예배를 회복하고자 하는 이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거절하신다라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심을 다한 이들의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시죠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겠다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쁨으로 받으십니다 그런데 왜 8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재차 강조하면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이것은요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 바로 그 참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요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는 것입니다 전심을 다해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구별하여 내어 드리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4장 말씀 속에서도요 빈손으로 내게 나오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오해하지 말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진정성 있는 감사함에 우리의 마음을 받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끊임없이 깨닫게 하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또한 우리에게 기억하도록 합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그 제의적인 감사와 그 제의적인 행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감사하면서 다시 세상으로 파송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하는 그런 동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8절에 있는 이 말씀 미가서에서 가장 또 중요한 말씀 이 말씀은요 예배가 회복된 자들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우리 하나님께서 거시는 기대다 라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먼저 말씀 속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의로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정의는요 행함과 긴밀한 연결이 있습니다 정의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정의를 행하는 것이 중요함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정의에 대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정의로움은 이런 것이다 라고 다들 정의를 내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의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실천에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말씀하셨던 것이 제게 강한 인상을 남겼는데요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변화되지 않는다 라고 말하기 전에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 한 명 한 명이 삶의 자리에서 정의를 실천하면 세상이 변화되지 않겠는가 라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나 한 명이 무슨 힘이 있을까 라고 그런 생각을 하지만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결단들이 모이면 거기서 놀라운 능력이 임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기도의 자리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신다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고자 하는 그런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한 분 한 분의 이 결단들이 세상을 바꾸는 그런 힘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명심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이 정의를 행하는 동기에 관한 그런 부분입니다 8절 말씀에 정의를 행하며에 바로 이어서 인자를 사랑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인자는 원어로 보면 해세드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친히 낮아지셔서 섬기려고 희생하려고 이 땅에 오심 그것이 바로 해세드입니다 누군가의 발밑으로 자발하여 내려와서 희생하고 섬길 수 있는 그 진정한 힘 그 힘은 바로 이 해세드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행해야 할 정의는 바로 이 해세드의 은혜를 아는 것으로부터 행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섬길 수 있어야 우리가 진정한 정의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의 이 정의를 우리가 구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이 인자를 사랑하는 것에 기반을 두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은 바로 이 해세드를 아는 것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거는 이 하나님의 기대는 바로 겸손하게 여우와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행한다라고 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으면 우리가 그것을 항상 염두하면 우리는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행하신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조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신다는 것을 알면 우리는 하나님께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묻지 않으면 변질되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걸 택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 행하면서 더는 하나님께 묻지 않으니까 변질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제의습성에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묻지 않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나를 지키고 나를 살리는 길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변론은 이들을 자각하게 하고 또한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변론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변론 이 하나님의 말씀에 큰 울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또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결단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해세드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이러한 정의를 실천하며 겸손하게 여우와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주님이 기대하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주님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신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